나와, 나와. 민규, 민규 나온대. 민규 나온대. 우리는 힘센 사람이 나가. 야, 힘으로, 힘으로. 제일 힘센 사람 나와. 제일 힘센 사람 나와. 김동현. 김동현, 김동현. 최고. 야, 너무 약해지는 거 아니냐, 민규야? 자, 자, 자. 여러분. 이러면 약간 힘쓰는 게 나오면 약간 민규 입장이. 자, 오늘 미니게임을 공개합니다. 미니게임은 본발바닥 밀치기입니다. 자, 밀치는 걸 하는 거예요. 밀치고 발이 떨어지는 사람이 쥐는 거예요. 태연을 밀치겠어. 그러니까. 태연을 밀치겠어. 자, 치마 입은 선배 한번 힘껏 밀쳐봐.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바지 입었으면 돼. 바지 입었어. 바지 입었어. 바지 입었어. 바지 입었어. 정정당당하게 하라고 그래야 돼. 민규, 멤버들 봐요. 흔들릴 때 멤버들 봐. 흔들릴 때 봐. 흔들릴 때. 흔들림 안 하면 돼. 밀어버려, 대선배 밀어버려. 대선배 밀어버려. 대선배 혼쭐 내버려. 대선배 오늘 한번 꺾어보자. 민규 씨. 잘생겼다. 진짜 밀잖아. 준비. 서로 보시고. 준비. 민규 형. 준비. 민규 형 뭐 살려버려. 일지 말고. 일지 말고 대고 있으면 돼. 좋아. 나 올려. 나 올려. 나 올려. 형, 형도 많이 남아. 민규야, 민규야. 너 다 모아줘. 너 다 모아줘. 너도 모아줘. 마이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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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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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진짜 장난으로 밀었다가 넘어갈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 둘, 셋! 밀당 알아, 밀당 알아. 팽관 밀어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밀어주세요 그냥. 밀어주세요 그냥. 밀어주지 마.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세경 밀어봐. 세경 밀어봐. 세경 밀어봐. 된다, soientende. 에이! 정말. 우리가 좀 미안하니까. 그럼 동 cheese 나가서 진짜 점점 당겨. 그래요? 한국에 unser, 뭐야? On is no. 더 앞으로, 더 앞으로. 우리는 발뛰지 말기. 더 앞으로, 더 앞으로. 발때면 안 되는 게임 아니에요? 그렇죠. 발뛰지 말기. 우리는 발뛰지 말기. 저본 적이 없대. 용현이 형. 저본 적이 없대. 이게 이겨도 되는 거고. 오! 무조건 진짜. 제발 이겨줘. 제발. 제발 이겨줘.